PBA에서 사용되는 149 또는 367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쉬운 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배치입니다. 무엇에 주의해야 할까요? 빨간 공을 1적구로 선택하는 뒤돌리기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빨간 공이 원쿠션 후에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스를 제거하는 두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껍게 쳐서 키스를 앞쪽으로 빼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1분의 1 두께로도 충분히 키스가 빠지는 배치라는 것을 실제로 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8분의 6 정도의 두께로 두껍게 밀어쳐서 키스를 빼고자 하는 방법은 오히려 내공의 진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자칫 약간의 두께 실수가 일어나면 키스를 내고 맙니다. 2분의 1 두께로도 충분히 키스가 빠진다는 것을 알고 2분의 1 두께의 회전만 조금 억제해서 공략하는 것이 좋지만 이 방법 역시도 조금만 두께가 두꺼워지면 키스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약한 힘으로 조심스럽게 치려고 하면 오히려 분리각이 작아져서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넉넉한 힘으로 뒤돌리기 5쿠션으로 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쿠션 후에 내공이 2적구를 향해 가는 도중에 1,2적구 모두의 키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운의 영향을 받으므로 좋은 해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초구를 칠 때의 힘으로 2분의 1 두께를 겨냥하여 치는 방법 즉 겨우 득점할 힘이 아니라 득점에는 넉넉하지만 결코 세지는 않은 힘으로 2분의 1 두께를 노려서 치는 것이 좀 더 확률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쳐서 득점이 된다면 빨간 공과 노란 공 사이에 내공이 위치하게 되므로 막연하지만 칠만한 포지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